어디 갔다 왔어요? 화장실에 조금. 아, 이거. 당신 올해도 잊지 않았네요. 고마워요. 그 얘기 좀 해줘요. 무슨 얘기요?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기. 왠지 자꾸 기억이 안 나요. 미안해요. 나 때문에 피곤하실텐데 내가 괜히. 별이.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. 별? 별이 많았는데. 당신 눈이 가장 반짝이더라고요. 맛있네.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. 잘은 모르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것 같아. 어떠한 어려운 순간도 다 이겨낼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로스카 파소 콘티버. 너의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어. 그러면서 당신이 싹 이렇게 웃는데. 와, 이 사람이구나. 이 사람이다. 이 사람과 이 순간을 평생 같이 하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. 평생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.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. 왜 이렇게 됐을까.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불행해지는 거야. 이제는 나 성관 말고 행복해져야 합니다.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은 기억 저 멀리 추억으로 남겨둬요. 아니한테는 빨라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. 나는. 그때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